식품업계 얘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모니터대의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손을 드는 모습이 참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주 귀엽다. 그러면서 그렇게 악플을 많이 다세요. 귀여운데 악플은 달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 식품업계가 지금 아주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언택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장을 아주 초고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글로벌 얘기 좀 해볼래요. 글로벌 얘기입니까? 이번 주말에 감염이 확산이 된 것이 참 우리 마음을 이번 주에도 굉장히 무겁게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100번째 숫자는 외치지 마라 해서 PT 체조하다가 99까지 가고서 누가 100을 외쳐놨고 그러니까 꼭 그때가 처음부터 다시가 된 것 같다고 항상 그럴 때 하는 얘기잖아요. 동기적이냐? 대구 신천지 같은 경우는 멤버들의 동질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구하는 게 그나마 좀 수월한데 여기는 또 특정한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좀 찾기가 어려워서 이게 또 서울이라는 공간과 주말이라는 황금연휴라는 시점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던 시점이라고 해서 난도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보다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좀 더 체계화된 게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또 얘기를 보니까 누구가 걸렸냐 왜 걸렸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손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감기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발병되는 비율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위생을 철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생각했던 감염들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일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요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ING 코로나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속된다? 네. 꼭 지속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스트를 고민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리고 ING 상황은 앞으로 포스트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좀 큰손 투자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거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그분은 W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원래 또 자산을 크게 굴리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은 리스크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골판지 회사 쪽을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택배만 하더라도 B2C하고 B2B가 매출 차이가 많이 나요. B2C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많이 늘긴 늘었는데 B2B 쪽에서는 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B2B든 B2C든 골판지 수요는 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분은 우리나라 골판지 회사들은 태림포장, 신대양제지, 삼보판지, 한국수출포장 이렇게 다섯 개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지 회사들이 어떤 거를 그나마 그중에서도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그 큰 손 투자자가 어디 회사를 다섯 개 중에 어디를 선택해 줬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상장사예요? 네. 상장사 중에 다섯 개. 거기다가 특수도 있었지만 또 원재료가 폭락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폐지 수입 안 하는 바람에. 폐지로 만드는 거거든. 원재료값은 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로나가 좀 더 ING를 하더라도 그러면 택배 물량 쪽은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식품회사들이 1분기 실적 발표들을 하는데 역시나 그 식품회사들이 생각보다 실적들이 괜찮았습니다. 먼저 농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식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농심의 주가 차트를 보면 코로나가 왔었는지 잘 느껴지질 않아요. 안 떨어졌어요? 네. 별로 안 떨어진 데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뭐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옥수수면. 네? 아, 옥수수면. 옥수수면. 네. 그리고 이게 증거가 컨센서스보다 1분기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고요. 이게 또 그전에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 이후에 짜파구리 수요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짜파게티하고 이제 그 뭐야. 너구리. 너구리하고 이걸 같이 많이 늘었고. 되게 짧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연장을 해서 코로나 사재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아, 사재기 수요가. 그리면서 밀가루 가격이 10% 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좀 줄었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편시계 거장 CJ제일재단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HMR 같은 것도 매출이 3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CJ 더마켓 기준으로 24%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비비고 왕교자라든지 햇밥 매출도 많이 늘었고 냉동피자 같은 경우도 요새 굉장히 잘 나가요. 피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냉동피자 같은 경우도 좀 잘 팔립니다. 그래요? 냉동피자가 잘 팔려요? 맛있어요? 피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냉동피자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고 크게 차이 없으면 집에서 먹는 게 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먹으니까요. 저는 옛날에 냉동식품이 아주 질려가지고 영국은 냉동식품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냉동식품이 많이 먹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 옛날에 먹던 그 냉동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먹어보시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HMR 같은 간편식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좀 더 최근 시장에 정통하신 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 선도국이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적인 부분들이 해외에서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주가가 다 같이 빠졌던 시점이 있었고 다 같이 오르는 시점이 있었을 때 그럼 더 오르는 애는 뭐고 덜 오르는 애는 뭐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 국내 마켓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내 마켓은 어느 정도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올라봐야 한계가 있어요. 이 와중에 오히려 해외에서 좀 더 잘 팔렸던 것들은 정말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정말 많이 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거든요. 전고점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종목 중에는 오리온이라는 회사 있는데 또 초코파이에요? 네. 초코파이 얘기죠. 정말? 초코파이는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한번 대박났다. 또 한 십 년 전에 러시아에서 대박났다. 이러면서 계속 전세계 돌아가면서 대박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지화하고 또 현지화가 아닌 쪽에서 식품회사가 또 대박이 나는 삼양식품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같이 들려드릴 거예요. 삼양? 네. 그럼 오리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코파이가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그러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8.5% 늘었고 매출액이 8.5, 영업이익은 무려 25.5%가 늘었습니다. 국내는 당연히 잘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감자, 스낵 매출이 한 51%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감자? 오감자가 잘 팔려요? 네. 오감자 잘 팔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도 23.9%가 늘어나면서 1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물론 러시아 법인 같은 경우도 초코파이 신제품 효과로 해서 한 32.8%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오감자 매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는 책에서 오리온의 성공 비결을 보고서 이거를 우리나라 식품업체 중에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쓸 때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걸 신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베트남에서 보면 처음에 오리온이 들어갈 때는 초코파이가 먼저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초코파이가 인기를 끌 때 오리온은 알아요. 이게 파이 다음은 스낵이다.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오리온의 전략인데 처음에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약간 배를 채울 수 있는 파이류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우리는 이걸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식사 대용으로 먹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어요. 점심에 간단하죠. 열량으로 치면 그럴만한데? 그거 먹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을 때 좋으냐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냐는 해외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딤섬 같은 경우도 점심에 마음심자 하나 찍어서 간단하게 먹는 걸 딤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점심이잖아요. 그게 점심이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한 끼 먹는 게 한 끼 식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물론 거기에 초코가 너무 더운 지방에 가면 너무 잘 녹으니까 이걸 조금 더 열을 잘 견디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게 사당에다가 초코파이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이라고 그거는 굉장히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얘기예요. 베트남의 주식에 가깝다.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굉장히 초코파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싸지만 베트남 기준으로는 좀 고가의 음식입니다. 아무래도 간식보다는 주식에다 더 비용을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영업 전략에서도 우리나라 식품회사들이 현지화를 할 때 대형 유통망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장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현지화 모델 진짜 주방 구석구석에 구멍가게까지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리온 직원들이? 네. 아 그래요? 물론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그런 건 아니죠. 영업사원들은 따로 고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자체에 영업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영업사원은 지금 한 3천 명 넘게 있습니다. 베트남에? 네. 그러면서 대형 유통망을 안 썼다는 거는 거기에 과점시장으로 유통망이 있는 걸 우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그러는 거죠. 니네 오리온 물건 받으면 우리 물건 안 준다? 이러면서 협박도 당하고 그러는 와중에 영업사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사장님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유통망을 뚫었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힘들게 초코파이 유통망을 뚫으면서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스낵 영업사원을 같이 붙인 따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영업사원이 여기를 뚫었다. 그럼 얘를 통해서 다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스낵 영업사원을 따로 투입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기서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한 끼 식사를 먹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류가 많이 팔리게 될 거다라는 게 전략이고 그런 매출이 한 끼로 한 끼 먹는 것보다는 과자는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사원한테 파이 영업사원한테 스낵을 같이 영업을 시키면 잘 팔리는 파이만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스낵을 같이 있는데 이게 잘 팔리고 매출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내가 스낵을 팔아야 되냐라고 하면 정말 스낵 영업사원은 사활을 걸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낵 영업사원들이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매출에서도 스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파이 매출보다 스낵 매출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로는 초코파이나 커스타드 같은 게 있고 스낵은 고래밥, 포카칩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쪽에서는 쌀과자 쌀과자가 작년 4월에 런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 스낵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13% 차지하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물론 초코파이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패턴이 현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베트남 프랜차이즈 1위가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롯데리아예요. 어디가요? 롯데리아. 베트남 프랜차이즈 1위. 시장 점유율 25%. 패스트푸드 쪽에서? 네. 프랜차이즈 버거우퀸. 롯데리아가 많아요? 1등입니다. 25%. 맥도날드는 1%. 아, 맥도날드는 딱 안 되는구나. 네, 안 돼요. 버거킹도 거의 매장 한 5개 정도 있는데 공항에만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생각에 대리버거가 잘 팔리나? 한우버거. 역시 K2도.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한우버거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잘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베트남에 있는 롯데리아에 가면 그 닭다리에다가 밥을 주는 이른바 치밥, 치킨밥. 그러니까 닭다리 하나 주고 밥이랑 주고 이런 거를 주로 팝니다. 아, 햄버거가 아니고? 햄버거가 아니에요. 햄버거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러면 햄버거가 아니라 치밥을 팔고 있냐라고 봤을 때 베트남에는 반미라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어우, 맛있죠. 반미 맛있잖아요. 그 바게트빵 속에다가 햄미랑 반미.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이미 대중적으로 자기 자체적인 햄버거가 있어요. 반미라는 샌드위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햄버거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반미 자체가 맛있어요. 프랑스 식민지여서 바게트가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안에다가 이것저것 넣어서 파는 거죠? 그런데 그 반미는 서민들이 워낙 자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이걸 맥도날드가 가서 거기다 가격을 판다 한들 비슷하게 생긴 그런 빵을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김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김밥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캘리포니아 롤에 한 15,000원씩 주고 팔았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김밥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서 PD님 지금 빡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캘리포니아 롤을 먹는 데서는 김밥이 유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음식은 15,000원을 주고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같이 김밥이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캘리포니아 롤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반미가 보편적으로 100년 동안 이걸 먹었는데 거기서 햄버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2배, 3배 주고 먹으라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베트남의 커피 시장인데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일 거예요. 스타벅스 안 팔립니다. 거기가 2015년에 진출해서 2년 내에 50개 매장하겠는데 거의 한 4년 동안 50개를 못 채웠습니다. 그럼 뭐가 팔려요? 자체 커피, 자체 브랜드 커피 베트남 커피 그거? 연유 들어있고 그거 맞아요. 베트남은 한 100년 정도 커피를 생산해왔고 전 세계 수출 2위, 생산국을 2위하는 나라예요. 워낙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여기도 프랑스 선교사들이 커피나무 갖고 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무슨 스타벅스 나왔을 때 이대 앞에서 밥보다 비싼 커피를 먹는 여성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적인 시각에 셀러브레이트들이 가서 마시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믹스커피 집에서 먹다가 그럴 듯한 인테리어에 커피숍에 가니까 좀 멋있어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길에서 앉은 배경의자에 앉아서 연유 넣어서 커피 100년 동안 먹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외국에서 멋있는 커피 갖고 왔다고 해도 저 커피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커피 프랜차이즈도 베트남 현지 로컬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 스타벅스를 가더라도 아메리카노 안 먹습니다. 그럼 뭘 먹어요? 프랍프치노 류. 마키아토 이런 거 먹나 보다. 프랍프치노 류가 색색깔 먹으니까 다양한 색깔이 있는 특이한 음료들이 있잖아요. 커피 말고. 커피 먹으러 스타벅스 가는 게 아니구나. 커피 먹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베트남 시장인가 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지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는 현지 사람들이 소비하는 패턴을 맞춰야 되는 거지 국내에 맞추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했었고 오리온이 이 현지화를 굉장히 잘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품기업 중에는 정말 현지화 전략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두려워할 정도로 오리온이 잘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는 추우니까 차를 마시면서 거기에 티타임을 할 때 과자를 먹는데 거기에 이제 다과로서 커피 초코파이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차를 많이 팔아요. 러시아에서는 추운 데서 따뜻한 거 이렇게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면서 초코파이를 같이 팔아요. 기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티타임 용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현지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코로나 특수를 누렸죠. 코로나가 딱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심심하면 과자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 있어도. 그러면서 과자 먹고 파이 먹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화 돼 있는 오히려 락다운이 좀 더 심하게 걸려있는 국가에 현지화 돼 있는 식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히려 호재를 누렸어요. 사재기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재기를 해봐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사재기를 왜 해.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된 거에 비하면 사재기하는 양이 국내에서도 좀 많이 매출이 늘긴 했지만 해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코로나 와중이나 ING 코로나가 이어지더라도 현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화 돼 있다면 굉장히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신용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분기에도 한 5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면서 신한증권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을 매수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지화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생겨났던 트렌드 중에 현지화 전략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그냥 했는데 해외에서 먹혀버린 식품이 하나 있어요.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상품 불닭? 불닭볶음면. 이건 특별히 마케팅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불닭은 사실 그게 그 매운 걸 유튜버들이 다 해준 거 아니야? 먹방에서 60개 먹고 그런 거? 맞아요. 먹방하는데 저도 어저께 먹방 보는데 몇 개들아? 신기록 세웠다고 15개를 먹으면서 6천만 뷰가 나와요. 6천만 뷰가 6천만 뷰? 불닭 15개 먹는데? 불닭은 6, 5개 먹는데 우리 통상 10만 뷰 어라운드니까 아침 방송 몇 번 해야 될까? 그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댓글에 달린 게 먹방 왜 보는지 모르겠다. 저도 먹방 왜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먹방을 왜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방은 정말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먹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영어, 스포츠, 음악, 먹방. 우리가 개그를 아무리 재밌게 해도 아무도 안 오세요. 해외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불닭볶음면 나오는 거 보고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먹으면 진짜 우와, 진짜 나만 당할 수 없다. 친구한테 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 들어오면 또 한 번씩 먹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생겨난 그 효과가 장난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불닭을 이야기하지만 불닭이 나온 거는 2012년이에요. 좀 오래됐잖아요. 이미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당시 한 75억 매출하던 게 2018년에 거의 3천억 가까이로 늘어났어요. 하나가? 네. 불닭볶음면이? 불닭이? 와,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냐?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이게 SNS에서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외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양라면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삼양라면은 외국인들이 알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산에 오토바이를 혼다라고 부르나 비슷하구나. 아, 그냥 나오면 파이어누들. 파이어누들. 네. 파이어누들 챌린지. 그럼 이거 먹는 거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외국에서는 삼양라면이라고 하면 불닭볶음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코로나 전국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냐면 저도 어디 기사에서 본 건데 미국의 커뮤니티 레딧에서 한 영국인이 라면 사채기를 하려고 갔더니 매대에 남아있는 라면이 있길래 한 40개 정도를 자기가 싹쓸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를 먹었는데 불닭볶음면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런데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야. 그런데 남은 라면은 39개가 불닭볶음면이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레디에 제가 아주 유명한 커뮤니티죠 거기. 그리고 이제 한정판으로 출시됐던 핵불닭볶음면. 더 매운 거구나. 더 매운 거.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100만 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불닭볶음면의 브랜드가 오리지널 치즈, 까르보나라, 쫄볶기 9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뭐 거기다 떡볶기, 라볶기 거기에 소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코리안 소스가 고추장이 아니라 불닭 소스가 될 거라는 얘기도 파다해요. 고추장보다 훨씬 더 유명해졌거든요. 그걸 왜 먹어? 왜 먹는지 궁금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궁금할 필요는 없다. 투자를 하시는 분은.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자꾸 저항하지 말고. 거기서 롯데리아에서 왜 치밥을 파냐 이거 궁금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해외 공장도 없이 수출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7년에 1억불, 2018년에 2억불을 달성하면서 2년 연속 수출탑 수상하는 영해를 안았습니다. 영어 무슨 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있나? 거기도 직원들이. 삼행라면 예를 들면 마케팅 직원들이. 아니 그럼 마트 같은 데서 유통하는 거지 그냥. 아까 전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닭 같은 경우는 어떤 유튜브라는 채널, 만국 공통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이 되고 그 이후에 사람이 찾으면서 유통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오리온하고 삼양을 갖고 왔던 이유가 하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체계적인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인 거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먼저 이런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까르고나라 이런 거는 좀 덜 매운 걸로 해서 또 이게 되게 유명해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게 5G 그리고 어떤 동영상의 시대가 됐을 때 어디서 뭐가 대박이 났는지 우리가 봤을 때 먹방 왜 봐? 저거 왜? 불닭이 왜 먹어? 외국인들 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트렌드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게 되는 거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기업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해진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중국 총판을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판을 유베이라는 데로 교체를 하면서 연안 중심, 연안 중심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연안, 저쪽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연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식품산업에 접근을 할 때 그럼 외국인이나 현인을 중심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유튜브 보는데 연안이면 어떻고 내륙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내륙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국 총판 유베이로 교체를 하면서 중국에서 어떤 폭발적인 수요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물류 타격이 좀 있었어요. 중국으로 가는 물류가 현지 공장이 아니라 여기서 보내다 보니까 다른 물건하고 마찬가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물류가 막혀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고 북미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에서는 점유율 상승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트렌드한 재미로 좀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이런 식의 트렌드는 한 번 대박이 났을 때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으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전세계적인 노래가 됐지만 그 이후의 작품들은 그렇게까지 대박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하나의 트렌드로서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망도 자기가 따로 갖춰야 되고 이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결론 중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코로나나 코로나 ING나 이 다음을 볼 때 국내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코로나라는 공통적인 상황을 어떻게 겪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나라 콘텐츠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에 잘 팔리는 걸 볼 때 첫 번째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체계화적으로 접근했던 오리온의 사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불닭볶음면처럼 삼양식품처럼 뭔가 이게 우리가 좀 새로운 트렌드로서 대박이 나는 그런 케이스들을 그냥 단순하게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을 먹는 건 콘텐츠잖아요. 콘텐츠가 바로 매출로 이어지고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이런 트렌드들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계속 화제입니까? 아니면 할애들을 다 한 번 하고 트렌드가 대체로 픽아웃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 중입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2016년부터 파이어누들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어저께 봤던 6천만 뷰짜리 불닭볶음면 뷰는 그 에피소드는 2019년 7월에 나왔어요. 작년 7월에. 그럼 아직도? 어딘가에서 먹으면서 찍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인도네시아, 하여튼 동남아시아 쪽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동남아시아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엄청 팔려요. 그게 외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게 매운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의 금기 중에 하나가 해외로 나갈 때는 매운맛을 낮춰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즈를 첨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현지화를 많이 하거든요. 까르보나라? 네. 까르보나라라든지 예전에는 파마산 치즈를 뿌린다든지 현지화를 할 때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매운 것 자체로 그냥 팔려버리니까 이게 전략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미리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현상을 이해할 때는 이게 외국에 갈 땐 이래야 돼. 현지화 전략을 잘 짜야 돼. 이게 한 축이 있는 거고. 그 나타난 현상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기자님께서 답을 혹시 아실지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허니버터 칩이 한참 막 잘나가다가 생산 늘리면서 확 떨어졌잖아요. 여기 불닭볶음면은 그냥 소스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소스만 만들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 만드는 라인 자체가 새로 있어가지고 그거 막 늘렸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사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건지. 그러니까 증설은 이미 했는데 이게 해외 물량을 국내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미 증설을 했으니까 이 정도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가 하나 딱 대박이 났을 때 그 대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오리온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접근해서 된 게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대박이 나버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잘된 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 네트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진출이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원해요. 그럼 보통은 오파상리라고 그러죠. 그쪽에 있는 현지 업체들이 우리 동네에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 좀 나한테 좀 띄워줘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소규모로 보따리장 수지를 가요. 그럼 거기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떻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지 공장은 현지화할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증설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허니버터칩 하는 거 보니까 공장 증설하다 망하더라. 라고 했으니까 대박나는 거 한순간이니까 저거 믿지 마라.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됐으니까 공장 증설하면 망할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안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먼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기업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데 과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대박이 나는 경우가 허니버터칩은 국내 문제였으니까 눈에라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딘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식품회사에게도 주어진 어떤 새로운 과제고 식품회사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잘 보이느냐 잘 팔리느냐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알 수 없는 그 트렌드들도 보면서 이것도 진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닭 소스만두 판다면서요. 막 써놨네. 동남아에서 소스 없어서 못 판다고. 병만 따로 판다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런 거지. 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면을 꼭 먹어야 되냐. 그런데 사실 글로벌 소스 시장이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중국의 이금기라고 있잖아요. 굴소스. 그거 사실 외국생 하나 해보신 분 알지만요. 한국 물건 없는 데서 무조건 이금기 소스 사서 뭘 원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매운맛도 좋고 친리맛도 있고 그런다. 차라리 삼양라면에서도 그런 거 고민하겠지만 삼양라면만 팔지 말고 차라리 그 소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소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뭘 활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불닭볶음면에 어떤 불닭 브랜드에 있는 것이 불닭볶음면도 있고 까르보노라 같이 약한 맛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쫄볶이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떡볶이 라볶이 같은 간편식 간편식 분야에도 진출을 했고 소스 분야도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다. 그 사람들 불닭이 닭발 이건지는 알기는 않아. 닭발 소스인지는 않아. 닭발 소스예요? 그렇겠죠. 불닭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닭발. 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닭발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왜 닭을 닭발로 생각을 하죠? 닭발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빨갛게 나오는 그 소스 맛을 이제 라면에 구현한 게 불닭볶음면 아닙니까? 불닭은 원래 따로 팔잖아요. 불닭이 따로요? 찜닭 불닭 있잖아요. 닭발 이거 아니고? 불닭 안 드셔보셨어요? 우리 옥수수 면만 먹기 때문에 우리한테 갑자기? 몰라요 사실. 우리는 옥수수 면대에는 불닭이 따로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저 여의도 앞에 불닭 파는 데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삼양라면도 전화 주세요 그냥.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최초로 먹방 한 사람 아니야 옥수수 면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걸 다 먹어서. 빈통이에요 이게 지금 빈통. 빈통. 다 먹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우리 권 기자님과 아주 흥미로운 먹는 얘기 하니까 또. 배고프네요. 네 배고프네요. 출출하실 때 옥수수 면드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함께해 주신 게 좋은 하루 되세요. вс puisqu'ils 너는 4%가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장과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